아니 왜 아이... 왜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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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야 너는 나만 키워 그러면 내가 다 죽일 테니까 그러면 돼 누가 써보시냐 이거 씨 감사합니다 정화가 두 개에다가... 아 여기가 탱이 딱 들어가야지 자리인데 이거 탱이 없어가지고 와 이거 후방 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한타가 아 야수 진짜 라인전 지면 각오해라 너는 누구야 또? 아 에디 정말 빨리 와 소리는 이게 찰지지 마피아 그보다 부론자 아니거든 찔바오거든 favors 던져 те 현러 흠 띠 흠 시 띠 이 그리고 ... 히힛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루아이 시비르 이씨 애니가 뭐 미드 애니면 루아이 시비르 이씨 루아이 시비르 이씨 초반에 이거 잡는건 확실히 좀 빡세다 이게 화약 역류가 맵이다. 흠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봤다 ㄷㄷ 일단은 첫번째 탑갱을 잘 막았고 점멸 아이씨 아 거기서 헬카립이 튀어나오네 아 점멸을 점멸을 뺐는데 아이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 했습니다 당했습니다 6 아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갱을 갈때가 보이질 않아요? 안녕.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먹지마. 돈이 너무 많은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만 당하는 건가? 아... 아... 꺾여. 아우... 아우... 라인 드럽게 밀면서 갱 얘기 좀 하지 마라. 이 쓰레기야. 당겨. 당겨. 이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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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안되네요 연판은 아아 아아 아니 ㄷㄷ 라인이 다지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공은 시원하게 빗나갔지만 유지는 예옵시다 어차피 말파가 나를 노리면 뭐 죽겠지만 아니 무슨 벨포즈들 안 하나도 안하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ㄷㄷ 야스오랑 벨코즈가 너무 심해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드탑이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미드탑이 무너지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ㄷㄷ 아 이거 안돼 모여 산타는 우리는 진짜 너무 약해 아 용 줘야지 뭔가 모여 사리 아 이거 어 자 아 잡 뭐 탑이 없어요 아 아 이게 너만 원딜이야 임마 내두는 놈들 지하 지하 벽에 야 소거 이거 비교해 냅둬? 야쏘어가 얘한테 흠집도 못내네 벨코즈 템바 진짜 자씨 소름끼신데 소름끼신 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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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끼신 이리로와 일로와 싸우자 하아아아 쉽 아아 섀 아아 무조건 이겨야되는 건데 왜 못 이겼지 아 이거는 컷이 좀만 좋았으면 무조건 이기는건데 아 아 이거 컨 제가 좀만 좋았으면 무조건 이기는건데 컨이 구려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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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나? 막았네 못 막았네 막았나? 막았네 목숨으로 막았다 죽음의 무도가자 죽음의 무도 룰루랑 백호즈 여자야? 아이 진짜 우리 룰루년도여 잘해 몸좀 사려 노력은 인정해주세요 우리 룰루랑 같이 이리로 가지마 이 등신아 이 등신아 이 등신아 이 등신아 헤라리 보다 제가 더 세요 건물 상황이 좀 비스무리해서 쟤어 이거 집 가 집 가 집 가 이쓰 집 가라고 아 말을 안 듣지 왜 아 나 비공신아 아니 집 갔다 와서 짤짤이 해도 돼 아 저거 진짜 탁 치고 좀 그거 못하면 비웃이나 알아서 하는게 그거냐 이 쓰레기야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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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아 히힛 누가 용팽 찍는 놈 누구야 미친놈 아니야 저거 욕먹자는 거야 뭐야 욕먹자 아 얘네들도 참 답답하게 상대도 상대도 되게 답답하게 하긴 하는데 쟤네 왜 이렇게 하지? 왜 안 끝내지? 다섯 명 모이면 끝나는데? 왜? 어 강타 안 들어갔다 아 아 카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얘네들 뭐하지? 왜 공격을 안해? 누가 한번 나갔나? 왜 공격을 안해? 아니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아 진짜 얘네는 그냥 다섯 명 못 써서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이기는데.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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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